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빈자리가 딱 하나 있을 경우 주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상황처럼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 그럼 지난번 영상과 달리 이중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서 쉽게 차 빼는 요령이 아닌 이중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 텐데 이렇게 45도를 만들어 주차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45도를 각도를 만들자니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뒤꽁무늬에 받칠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쭉 빼가지고 엉덩이부터 집어넣거나 또는 45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45도 각도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대발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주차칸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대발이는 이곳 빈자리에 주차를 해보기 위해서 주차칸 끝선과 운전자의 어깨를 맞춘 다음 주차칸에 주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45도 만들어서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주차칸의 끝선과 대발이 어깨를 맞추어서 45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주차칸 좌우와 붙여가지고 45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되면 45도 되는 것 같죠 45도 만들었다 그러면 기어부터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서 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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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후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앞이 받칠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이중 주차 되어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차를 할 수 있냐 이럴 경우에는 이중 주차를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한방 후진 주차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한방 후진 주차를 써서 어떤 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대발이는 이곳 빈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한방 후진 주차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차칸과 바짝 붙이도록 할게요 왜냐 세워져 있는 이중 주차로 인해 가지고 엉덩이를 주차칸에 들어가는가 동시에 앞머리가 이중 주차의 꽁무니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칸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은 0.5m 가량 띄워 주신 다음 주차칸의 옆역칸의 3분의 1 지점에 운전자의 어깨가 오거나 주차칸 끝선과 사이드 미러가 일치하면 기어는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후진! 두 번 했네요 침묵 침묵 주차칸에 들어왔다 기어부터 변속해서 좌우 간격을 맞춰 깔끔하게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완성! 세워져 있는 이중 주차와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은 최대한 주차칸과 빠짝 붙여주신 다음 주차칸의 옆역칸 가운데 넘어 3분의 1 지점의 운전자의 어깨 맞춘 다음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하면 이런 식으로 주차칸에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45도 각도를 만들어 주차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대바리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워져 있는 차량이 부담스럽다면 밀어주셔도 되는데 밀기보다는 차 빼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귀찮음이 크신 분들은 직접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바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아따 오늘 또 수고했네 한마디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